아 저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많이 기다렸죠. 아뇨. 아뇨. 네네네. 그 내일 저거가 그거거든요. 토요일 20일 식사. 네네네. 그쵸. 근데 제가 아침에 잠깐 나갔다 올 건데 3시 반까지 들어올게요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갈까요?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한테 죄송합니다. 기다리게 해주세요. 저한테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오늘도 저녁 한 9시에 먹겠네요. 안 돼요. 저희 빨리. 스피드가 생명이에요. 아 부대찌개 잘 할 수 있겠죠.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좀 쉬운 메뉴일 수도 있어요. 어때요? 어때요 지금? 일단 새로운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정신이 없었고. 저도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와서 그렇게 떨 줄 몰랐어요.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서. 뭔가 누구의 그거라는 게 다 안 믿겨요. 그쵸? 저 하나도 안 믿겨요. 궁금하다. 진짜 다 궁금하긴 해요. 그렇죠. 다들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어?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끼리 방 쓰시네요. 그러게요. 그 캐나다 한 분이랑. 네. 맞죠. 맞죠. 그럼 영어로 대화해요? 아니요. 아직 영어로. 대화를 아르바이트를 하고. 찾고 있는 거예요.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뭐. 뭐. 연료가 부족합니다. 멋있다. 영어 좀 하세요? 저요? 영어 못해요. 영어 못해요. 응.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요? 이런 거 넣어봐시지 않을까요? 다 넣어버려요. 선생님. 이런 거 마시고. 이거? 진짜. 내가 딱 보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진짜. 이런 거는. 뭐야.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. 혹시 이제 잘 안 되면은. 숙소로 이렇게 낼 수 있어가지고. 행정. 오케이 끝. 끝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